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26일 매일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루를 살아내는 영적인 양식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다음계 찬송과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송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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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여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하만이라는 권력자가 있습니다 이 하만은 페르시아 왕 아수레로부터 2인자의 권력을 받게 됩니다 당시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 2인자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왕은 상징적인 존재였고 왕이 원하는 방향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바로 이 2인자들을 대신하면서 나라의 모든 일을 했습니다 실제적인 살림꾼이죠 그러니 그에게 필요한 것은 왕의 명령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힘과 권력입니다 바로 오늘 이 하만이 2인자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떤 것을 할까요?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하만이 이제부터 이 나라의 2인자임을 알려주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오늘 말로 좀 번역을 하면 취임식이란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앞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왕이란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 이 두 번째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일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고 동서고금을 막략하고 요즘에도 오늘날 시대에도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주인공인 모르디게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결코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에스더 3장 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대골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디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고증을 살펴보면 하만의 취임식은 단순하게 자리를 받는 그러한 취임식이 아니었고 종교 행사와 같이 왕과 또 이 자리에 올라간 이 인자의 자리를 거의 신격화시키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절하는 행위까지 마다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모르디게의 입장에서는 또 이슬라엘의 회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의 입장에서는 신앙적인 도전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르디게는 이러한 취임식에서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주변은 모든 사람들이 만류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 한 번만 절하고 넘어가자 그렇게 해서 남을 게 무엇이 있겠느냐 그러나 모르디게는 그에도 응하지 않고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그의 행동은 절대 후회함이 없었지만 곧이어 후회할 일이 생겨버리게 됩니다 모르디게뿐만 아니라 하만이 모든 유대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선포해버린 것입니다 당시 인자의 권력이 있었으니 얼마나 날이 서 있었을까요 또 그 자리에 있으니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였을까요 모르디게가 아무리 노력해보아도 도저히 비켜나갈 구멍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자신의 조카이자 또 낭딸로 생각하는 에스도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당시 에스도 왕으로 했을 때인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에스도에게도 특별한 묘책에 떠올리지 않았고 더군다나 부담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에스도 4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이 말씀을 듣고 알 수 있는 내용은 바로 결국 왕에게 나아가서 내용을 부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도 당시에는 왕을 암사하려는 구태타의 계획들이 수없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왕이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 왕궁에 들어와서 왕을 만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철저했냐면 왕후라고 할지라도 자녀라고 할지라도 왕이 초대하지 않으면 절대 왕 앞에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더불어 왕을 만난 지는 30일도 지났습니다 에스더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30일이 지났는데 아무런 절차 없이 이유 없이 찾아가서 자신의 민족에 대해서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왕을 오히려 더 불쾌함을 느낄 것이고 또 이것을 듣고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계산이 섰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상식적인 일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모르드게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에스더 4장 13절에서부터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는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바로 이 말을 듣자마자 에스더의 마음이 급격하게 변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다음 절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3일을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는데 죽음을 불사합니다 내가 왕 앞에 나아가는데 죽게 되면 죽겠노라고 고백하면서 이 일을 준비합니다 이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에스더의 결단을 통해서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한 절과 한 절 사이에서 에스더의 마음이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절망의 마음에서 기회를 볼 수 있었고 위기에서 희망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녀의 마음 가운데 해세드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과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위한 조건은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왕후가 되는 것이 이상하리만큼 모든 조건이 하나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살고 있는 백성이었고 그 나라 출신도 아니고 집안이 유력하고 사회적 덕망이 있던 것도 아니고 경제적, 정치적 모든 것들이 뒷받침 되는 것이 아니었는데 에스더 2장 9절에 보면 당시 국녀를 주관하는 해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바로 이 은혜라는 단어에 주목하게 되었는데 평소에는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그냥 해계라는 사람이 에스더에게 마음을 베풀었구나라고 이해를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여기서 해계가 품었던 그 은혜의 마음은 바로 에스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의 은혜가 어떤 뜻이냐? 주어가 빠져있는 내용인데요 사람이 사람한테 은혜를 주고 기회를 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어주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 헷새드라는 단어를 풀이를 하면 햇빛과 같은 은혜입니다 햇빛이 모든 생명을 살리고 먹여 살릴 수 있는 넉넉한 그 은혜를 부어주는 것인데 그 은혜는 시간적인 개념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은혜에 대한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헷새드, 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되는 과정에서 바로 이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이고 오늘 모르드게 말을 통하여서 그때의 그 헷새드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절망 가운데 있지만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헷새드의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지금 당장 내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이전부터 준비하셨고 지금도 그 안에 은혜를 우리한테 주고 계시며 앞으로도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넉넉히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았던 에스어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헷새드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으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밥을 굶는 것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혈기를 다 내려놓겠습니다 또 이 기도 제목이 아니면 내가 죽기를 불사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한 이후에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결과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유대인들이 하만의 계락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100점 100승 100점 불패의 믿음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혹시 여기 가운데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둘 것이 아니라 헷새드의 은혜를 기억해 봅시다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나를 이 자리에 서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비록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바로 우리가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가 꿈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 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헷새드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이 다 막혀있을지라도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전에 먼저 일하셨고 지금 일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일하실 그 헷새드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셨면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기쁨으로 기도하며 승리할 것을 선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